장훈어줘서 여기 어떤 촬영인가요? 저희 지금 VTR VCR LAMA VCR 촬영하러 올 거예요 오늘 의사한 신발을 커플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왜냐면 저희 커플링이 랩민이어서 랩민 들어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좀 찰떡이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요즘에 정원이의 볼살이 없어진 게 좀 아쉬워요. 저 볼살이 다시 쪘다고 팬분들이 그러시던데. 지금 좀 빠졌어요. 아쉬워요. 진짜요? 안 되는데. 안 돼요, 정원이. 자, 집 가서 라면 한결 타지. 집 가서 제가 짭바라면, 아니 짜장라면 보러 드릴게요. 그러면 짜땡 라면. 볼살을 키우기 위해 볼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. 네. 자니의 볼살 프로젝트. 저보다 축구 못 하시는 니키 씨. 저는 제이크 형한테 축구를 알려주기 위해서. 네, 오늘 돌아가서 축구를 알려줄게요. 가르쳐줄게요. 괜찮아, 니키. 가르쳐줄게요. 내가 좀 가르쳐줄게. 사실 저도 모니터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안 보여서. 잘 나오시네요. 이거 그거 해볼래? 그거. 그 카메라 앞에 있는 레일. 이게 레일. 무대에 있는. 여기 있다. 레일이야. 레일. 레일이야, 지금. 지금 저, 이거 좀... worst. 지금 굉장히 무거운 길입니다. 故 tempt에게 이게 있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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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와아 재밌어. 무서워 무서워. 저 또 해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코어치면 안 돼. 이제 택시예요 택시. 이제 촬영장으로 오셔드리겠습니다. 얼마인가요? 이제 한 50초 탔으니까 500만 원 하겠습니다. 500만 원. 이 택시는 500만 원. 500만 원이에요. 파킹 파킹. 이게 돈 주무줘요. 깎아주세요. 안 돼요. 왜요? 이 키 나보다 추돌 잘 쓰면 깎아야 되는데